Q. 크리스마스의 결과를 통해 아, 괜찮네요 내가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한 데로 했죠? 맞습니다 Q.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에게 잘 들리는 그때? Q.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을 때? 아, 당신은 잊지 않아서 Q. 크리스마스를 만들던? 일단 우리 준비해주는 Q.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에게 잘 들리는 게 좋겠습니다 Q.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에게 잘 들리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?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? 네 저희 슈퍼주명은 세계에서 큰 사랑받을 수 있게 그 힘을 실어주실 분이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저희 슈퍼주명 이름으로 중국에 있는 베이징 스타디움에서 콘서트 바퍼블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언제 할까요? 언제 할까요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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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할게요 뭐죠? 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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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니